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세영입니다. 원래는 순서상으로는 이지성 교수님께서 다양한 기업과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접근 중에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딱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 텐데 오늘 좀 사정상 제가 두 번째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한 김세영이라고 하고요. 저 혼자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윤성혜 박사와 장지은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청년기업과정신재단에서 이번에 청소년 대상의 기업과정신 교육 연구를 공모하여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연구를 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당선이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로 뽑아주셨겠지만 저희 세 명의 연구자가 모두 지금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저도 이제 막 박사를 졸업하고 처음 현장에서 저희 교육공학을 실천하는 스타트업과 같은 연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 이런 신진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저희의 도전정신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 연구자들이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간단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모두 교육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요.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공학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명의 연구자들은 모두 교육과학자들로 구성된 렛츠 랩이라는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이고요. 저는 세 명 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과 메이커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와이들 공대에서 일을 하면서 공대 여학생들에게 예비공학도들에게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 하에 대학생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성혜 박사는 교육공학과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경영전략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요. 이 한 학기 강좌의 목표를 교육공학자들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잡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인 장지은 연구원은 교육공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메이커로도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메이커 저희 중에 뛰어난 메이커입니다. 장지은 연구원은 매학기 피지컬 컴퓨팅 강의도 하면서 메이커 교육 분야에서 교육공학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명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각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과 메이커 교육을 실천을 하면서 과거에는 조금 상반될 수 있었던 두 가지 키워드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메이커 교육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도 이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을 좀 발휘해보고자 했는데요. 저희 기업공학자들이 잘하는 것이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모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모델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느끼실 텐데요. 그게 노동구조의 변화로 창의적인 반복적인 단순 직군들은 사라지고 창의적인 능력을 요호하는 인재들만이 차려난다고 하고 기술의 민주화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다 창업가가 될 수 있고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2016년도 작년 미국에서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와 협업을 하여서 21세기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도출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지식과 스킬과 인성과 메타 학습이라고 하는 메타 러닝의 분야에서 각각의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이 프레임워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지식 중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뿐만이 아니라 모던한 지식, 모던 랄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 모던 랄리지의 예로 앙트십을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대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좀 함양시켜야 할 역량이란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일에 글로벌 인재 포럼이 열렸었죠. 여기에서도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리아 길라즈 전 호주 총리가 와서 대담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학업성취도 점수는 너무 높지만 기업가 정신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서 기업가 정신 지수에서 저희 OECD 회원국 중에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적 사고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교육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가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의 고민이 되고 과제가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제 다음 발표에 이지성 교수님께서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또 인사이트를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어 보는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희 장지은 연구원이 메이커로서 또 강사로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학생들의 메이킹 활동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실패도 경험하고 계속 시도해 본 것을 통해서 도전 정신도 기를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해 보고 또 친구들과 협력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공유의 정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들은 이러한 역량들은 기업과 정신의 요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업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 중에 메이커 교육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유명한 학자가 2012년도에 메이커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메이커스라는 책에서 기존의 과거의 DIY와 지금 현재의 메이크업 무브먼트의 차이의 키워드는 기업과 정신이라고 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메이크업 무브먼트의 상황에 놓여있는 메이커들은 기업가가 되기에 기업가를 변명하기에 훨씬 쉬운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수만큼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앤더슨과 같은 맥락에서 벤홈이라는 학자도 그의 논문에서 메이크업 무브먼트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메이커들이 우연한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연한 기업가라는 것은 처음에 이 메이커들이 특별히 혁신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창의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신의 제품을 또 창작하게 되고 그것을 사회에 내놓게 되고 이런 우연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데에 이 메이커 운동이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고요. 또한 밀도 높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를 창출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이핑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초기 판매를 도모해서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메이커 운동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기업가,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 사례를 이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형을 소개하기 전에 이 학생들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네 명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D-Lab이라는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에서 메이커 교육을 받으면서 창업 경험을 해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명의 학생들은 외출할 때마다 강아지에게 밥을 제때 주고 싶다라는 그 문제인식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품들은 기존의 먹이를 주는 제품들은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어렵더라라는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메이킹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시중에 파는 제품들도 분석을 해보고요. 프로토타입도 제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프링글스 통해서 재활용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프링글스 본사에 직접 본인들이 연락도 취해서 회신도 받고 또 앱도 개발하게 되고 또 소형 컴퓨터도 이 안에 급식기 안에 설치해서 앱이랑 연동시키고 이러한 메이킹의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물론 실패도 부딪히고 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런칭에도 성공하고 펀딩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기업과 정신이 함양되었을까요? 네. 저희는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기업과 정신 함양을 위한 메이커 교육 설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례들을 모형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모형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과정들은 이와 같았고요. 저희들이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1차 모형을 만들었고 교수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지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전문가들, 10분의 전문가 패널에게 검토를 받았고요. 그것을 반영하여 2차 모형을 만들었고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어떤가요? 라고 또 타당성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최종 모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회 때는 각각 기업과 정신 교육, 메이커 교육, 교수 설계 전문가 세 분의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였고요. 타당화 델파의 패널 10명의 패널들 역시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 단연간 이 분야에서 실천하고 계신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시는 시각이나 강조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까 김정은 교수님께서도 분야에 따른 그런 차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공통의 의견들을 이 한 모형 안에 녹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주력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하지만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주시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분들께 타당성을 검증을 받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출했던 1차 모형입니다. 이 1차 모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2차 모형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이 수정된 모형은 이렇게 저희 두 번의 델파의 패널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 모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종 모형은 보시는 것처럼 틴커링과 공간 및 분석, 문제 정의, 아이디어 발사 및 수렴,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테스트, 파일러 및 사용성 테스트, 완제품 제작과 비즈니스 모델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각 단계별 산출물을 저희가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킹 활동의 핵심 과정들은 순환 과정임을 저희가 모형 안에 녹여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각 단계별로는 간단하게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메이킹 교육, 메이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 틴커링 활동이 또 처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공간 및 분석, 디자인 핑킹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또 공감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단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겟 마켓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넣었고요. 그리고 공간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 문제를 정의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저희가 모형에서 아이디어 발산이라고 요소를 넣었는데 전문가들께서 발산의 과정뿐만 아니라 수렴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해보고 완제품 제작 전에 핵심 기능만을 넣어서 제작한 제품이죠.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까지 요소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개발 모형, 교수 설계 모형뿐만 아니라 최종 설계 원리, 교수자들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이 교육을 실천할 때 꼭 지켜야 될 일곱 가지 원리들을 저희가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각 원리별로 교수자들이 따라할 상세 지침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상세 지침들의 예를 보시면 학습자 중심의 원리에서는 학습자들이 이 전체 과정 중에 어떠한 실패들을 경험했고 어떠한 것들을 느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학습 환경 제공의 원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메이커 교육이다 보니까 다양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라라는 지침도 저희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좀 강조했던 것이 윤리성의 원리입니다. 이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법적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청소년들이 그 학습 과정 속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수자들이 안내를 해야 된다는 지침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곱 가지 원리에 따른 각 지침들을 저희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기업가 정신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 메이커 교육이 다면적인 역량인 기업가 정신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으로 제안을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좀 구체적인 교수 설계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저희가 모형을 개발했으니까 이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재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메이커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까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진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의 연구와 또한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과 메이커 교육에 대한 접점의 가능성들을 많이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